지금 보고 계신 것은 연성기아 입니다. 조트렉스로 뽑았구요. 빨간색 노란색 흰색 그리고 세가지를 섞어서 좀 컬러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. 원래는 이게 원래 사이즈고 이건 제가 두배로 키워서 만든 겁니다. 한번 돌려 볼게요. 이걸 돌리면 이 쪽은 빠르고 점점점 느려집니다. 이 쪽은 돌아가는게 하참을 봐야지만 보일 정도로 일어납니다. 한번 돌려 볼게요. 이 쪽은 빨라지죠. 옆에도 슬슬 돌아가기 시작하고 기어비를 이용을 해 가지고 만든 거죠. 잘 돌아갑니다. 자그마한 거를 한번 돌려 볼게요. 사실은 얘가 더 작아서 만들기도 힘들었고 실제로 보면요. 얘도 마찬가지 원리로 좀 더 빠르게 점점점 느리게 조그만한 기어들이 잘 맞물려서 잘 돌아가고 있죠. 이렇게 두개입니다. 이게 원래 사이즈, 두배 사이즈. 그리고 제가 Flight flightahren譜을 찾아옵니다. 저까지는 가능하고 작은 아무리 ե객도 인사하고 당연한mas입니다. 나왔습니다. 이렇게 오 busy입니다. 그리고 점점 superscraper blomお polling are